1레인 예선 1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레인 베리베리 네, 첫 투자 계현 선수죠. 육성부 출신이라고 하네요. 1레인 에이티즈 전현무 씨가 잘 뛸 것 같다는 키보 중 그렇죠. 3레인 스트레이 키즈 전체의 기록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우선을 겸치고 있죠, 유니언님. 4레인 SF9 명주인 선수도 잘 뛰면서 빠른 선수예요. 자, 이제 남자 400m 경기, 예선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선 1조에서는 누가 좀 눈에 띕니까? 1레인, 2레인, 베리베리하고 에이티즈는 첫 출전이죠. 기록이 없어요. 1레인의 베리베리는 말이죠. 계현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63부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좋아요. 에이티즈는 달리기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홍중 선수 얼굴 보면 되게 잘 뛸 것 같지 않아요? 잘 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부져 보이고 3레인의 스트레이 키즈가 동메달 한 번 또는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팀 중에서는 그래도 경력이 3번이나 있는 스트레이 키즈가 우승후보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는 또 에이스 방찬이 있거든요. 방찬이 있죠. 철제 기록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400m 릴레이 예선 2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일단은 메달이 유일하게 있는 팀은 3레인의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에이티즈. 자, 일단 3레인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래요. 띕니다. 자, 띄었어요. 띕니다. 자, 띄었어요. 아, 영빈 빨라요. 영빈 빠르죠? 네. 아네. 다레이 빠릅니다. 자, 에이티즈 빨라요. 팀원. 아, 넘어졌어요. 자, 에이티즈 빨라요. 팀원. 아, 넘어졌어요. 팀원. 아, 넘어졌어요. 아하. 자, 스윙키즈가 넘어졌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럴수가. 윤은춘의 서준빈가. 아하. 자, 스윙키즈가 넘어졌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럴수가. 윤은춘의 서준빈가. 윤여순 씨. 아 세상에. 아니. 아하, 이거. 야. 야 이게 웬일인가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넘어오고 프리스하면 안 돼요 베리베리 빨라요 아주아주 빨라요 베리베리 자 베리베리 자 의외로 베리베리가 1위로 성공은 베리베리 자 스트레이키즈 웬일입니까? 자 이번 레인에는 에이티즈입니다 에이티즈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자 방차 따라가는데요 베리베리랑 에이티즈 첫 출전한 두 팀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방찬 따라갑니다 방찬 자 방찬 따라갑니다 방찬 자 방찬 따라갑니다 방찬 자 방찬 따라갑니다 방찬 3위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아 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임시윙 방찬 역부족이에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임시윙 스위키즈는 예선 탈락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스위키즈는 예선 탈락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에 첫 출전한 베리베리와 에이티즈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럴 수가 아니 거기서 왜 넘어지냐고 부딪치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이 선수들이 처음 출전이 아니고 경험도 많은데 왜 넘어지냐고요 야 이거는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2020 아육대회 최대 이변입니다 안녕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